이렇게 3차가 지저분할 때는 변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3주 지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등리해 보시겠습니다. 3사수지 절단으로 내보내셨고요. 수술을 짓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. 수술 후 3주 때 거먹게 약간 두근계사 같이 모여서 대분이 망을 시행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. 수술 후 2개월 사진으로 잘 생존을 했습니다. 오늘은 수지접합제례 13장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